거실 벽면 아트월 타일 한 장 교체 작업입니다. 똑같은 타일을 구할 수가 없어서 비슷한 타일 3장을 가지고 와서 최대한 비슷한 걸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. 타일 한 장 깨졌을 때 제일 비슷한 걸 찾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3가지를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제일 비슷한 걸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벽면 아트월 타일 한 장 뜯어낸 모습입니다. 오늘은 4등분 했습니다. 4등분 해서 잘 발랐는지 못 발랐는지 모르겠지만 보강작업을 하고 이제부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트월 벽면 타일 한 장 교체 후 모습입니다. 이렇게 현장에서 컬러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콘센트 자리 잘 따내서 잘 매꿈하고 부착하였습니다. 오셔서 대박나세요.